둘, 셋, 방탄!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 이번에 저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서 세 번째 힙 오디션이 시작됐습니다. 와우! 네, 이번 힙 오디션 접수 방법은요.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온라인은요. 이 밑에 주소 보이시죠? 이 주소로 지원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7월 26일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원주까지 총 6개의 도시에서 예선이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저는 참고로 오프라인 예선을 주십시오. 정말 누군가가 뽑히기는 하는군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지원하세요. 저희 방탄소년단을 여러분들에게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한번 외쳐볼까요? 빅히트를 빅히트의 미래를 위해서 둘, 셋, 화이팅! 저희 지금까지 방탄소년단을 하겠습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 빅히트에서 만나요! 빅히트에서 만나요! 만나요! 빅히트에서 만나요! 빅히트에서 만나요! 빅히트에서 만나요! 빅히트에서 만나요! 하지만 집사는 만나요! 묵히트에서 만나요! 아이 그녀를 찾아뵈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 저는 Nieźlericky- 기업을 마시ер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